우리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좀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밥은 얼마 있지 우리? 아 밥 많아 밥 밥은 많아 어이구 아 뭐야? 뭐야 왜? 오 마이 갓 아 뭐야? 저걸 안 하면 어떡해 헤이 헤이 밥 해야 돼? 아아 밥을 해야 돼? 밥 올려야지 그럼 밥 안 한 거야 수혜였어? 밥 안 한 거야 아 우리 오늘 먹을이 눈 못 하네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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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리조토 아 리조토처럼 찬밥 넣어가지고 볶음밥이 아니고 아예 굴린 쌀을 넣어가지고 아예 굴린 쌀을 넣어서 아 방법이 완전 다른데요? 보면 김치기름이야 그렇지 이게 지금 김치볶음밥이랑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흰쌀로 그렇죠 리조토 느낌으로 네 아 이거 무조건 맛있어 네 물 좀 넣을게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 이 쌀 하나하나에 다 배워 들어가잖아요 쭉 빨아들이지 그 김치기름은 쌀이 싹 그렇지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네 아 그러네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다르네